오늘 제가 배워볼 운동이 크라고마가 오늘 이스라엘 특공무술 배워보는 점이었습니다. 오케이, 계속 쳐줘! 밀어야 돼요! 바로! 바로, 바로. 아, 무서워. 너무 잘 치워. 오케이. 됐어요? 고! 업! 엎드려요! 너무 잘했는데... 네, 안녕! 기억이 될 소입니다. 오늘은 또 뭔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근데 오늘은 좀 특별히 요즘 또 해상 유행 유행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운동을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좀 쪼려. 나 쪼려. 좀 웃어. 그래서 오늘 저를 가르쳐주실 교관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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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 다 블랙, 블랙. 나 여기 강철부대 같아, 아까. 무서워. 어,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다밤이 대한 크라우마가협회 고봉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센터장 이승기입니다. 아, 깔끔. 네, 오늘 제가 배워볼 운동이 크라우마가 호신술이죠? 맞습니다. 크라우마가는 히브리어로 근접전투라는 뜻이고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특공무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유 씨는 요새 어떻게 보면 흉기 위협. 요즘에 사고가 많죠. 그럴 일 있을 수 있다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몇 가지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스라엘 특공무술 배워볼 저 왔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훈련은 뭐냐면 반응 훈련입니다. 어떻게 제가 반응하는지.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고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관님과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 바로. 이 상대의 팔을 부신다는 생각으로 쳐내야 돼요. 더 세게 쳐요? 진짜 때린 건 아닌데. 네. 멋있다. 해볼게요. 시작. 좋아요.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바로. 자, 이번엔 하단이에요. 네. 하단. 어떤 물체가 내 몸에 안 닿게 허리를 숙여주면서 이렇게 쳐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중하고 준비 시작. 바로, 좋습니다. 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템포로 좀 바꿀게요. 이쪽 두 번, 이쪽 세 번, 이쪽 한 번, 한 번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열정이 좀 올라오시네요. 좋아요. 좋아요. 좋았어. 시작. 업. 어, 굿. 계속. 포기하지 말고. 더 빨리. 바로. 오, 좋아요. 역시 운동을 좀 하신다더니 협응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무작위로 갈 거예요. 해볼게요. 준비. 네. 시작. 오, 이거 잘하시는데? 오, 전체적인데? 이렇게 바로. 오, 너무 잘했어요. 오, 너무 잘했어요. 네,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36분 디펜스라고 합니다. 아. 360도를 막는다. 네. 적극적으로 내 반응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하니까 몸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죠. 이번에는 밀기인데, 밀기를 할 때. 이렇게. 자, 요리. 고. 어, 어떡해. 멈췄어, 어떡해. 멈췄어. 오케이, 굿. 계속. 오케이, 계속 쳐줘.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바로. 바로, 바로. 오, 너무 잘 쳐. 아, 내가 뭘 여기 쳤어.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박수를 쳤냐면, 얼굴을 밀 수도 있고, 목을 밀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훈련하는 거거든요. 아,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오, 재밌다. 자, 그러면 라이프를 바꿔. 오, 무서운데? 자, 무섭죠? 네, 무서워요. 장난 아니죠? 네. 이거 소품이에요, 소품. 네. 이번에는 칼로 한번 올려놔 볼게요. 그걸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아, 뭐. 갑자기 돌리시는데 이렇게 잡으시니까. 준비, 천천히 시작. 더 예뻐요. 오, 잘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 오, 자오. 오, 자오. 영어인데? 잠시 대기. 지금 좋아요. 아까 맨날. 잠깐, 나 이제 원빈인 줄 알았어요. 잡고. 지금은 잡으면 안 되고. 지금은 무조건 천천해야 돼요. 아시겠죠? 준비. 시작. 오, 좋아요. 영화를 찍으셔도 되겠는데. 더 빨리. 안 찔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와. 잡으시네요. 이번에는 막고 공격을 같이 해볼게요. 이런 시위예요. 동시에 할 거예요. 좀 어려워요. 이런 시위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바로. 이동 시작해요. 한 번 더 시작. 바로 움직이면서 갈게요. 준비 시작! 바로. 계속. 하나 공격까지 계속. 하나 공격까지 계속. 동시에 다시. 시작! 오, 잘했어요. 네, 네, 네. 버스팅을 무조건 그냥 하고. 네. 몸이 움직이는 대로 해버렸어요. 하나 공격 방어 버스팅. 그다음에 킥. 여기까지 할게요. 불 꺼놓고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준비. 레디. 레디. 고! 오케이. 됐! 됐! 바로! 아, 진짜 멋있게 나왔다. 그렇게 해주세요. 바로 넘어갈게요. 네.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아예 눕히는 기술인데요. 쭉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네. 내 몸에다. 니킥으로 양심을 찬다. 옷을 잡고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아까 처음에 시범 보였던 건데. 한 번 해볼까요? 먼저 버스팅으로 한 번 해볼게요. 버스팅 하나. 시작! 빰! 니킥. 그다음에 킥! 네. 그다음에 킥! 네. 이거 빨리 해볼게요. 준비. 시작! 헤이! 오케이! 이거 다시 다시 생각도록. 반대로 돌아가면 해볼게요. 다시. 반대 교대. 시작! 헤이! 이야... 자, 그러면 이 동작 똑같이 할 건데. 괴한이 밖에서 진짜 만나서. 나 싸울 거야. 덤벼봐. 이거 아니고. 그렇지. 연약한 척. 하다가 갑자기 들어가라. 네. 자, 실제 상황. 네. 헤이 굴우. 워싹. 에이, 그만. 김유영. 김유영 넘벨. 김유영. 김유영 넘벨. 에이, 그만. 에이! 다큐수이는 작업 BUT?' 도우. 도우! 하.. 잘 웃네? 에politik. 어때요? 땀을 많이 흘리셨나 봐. power 통하 ao temido. 도우.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흉기를 막을 수 있는 tämä술입니다. 자, 이번에는 의자입니다. 돌리고, 돌리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출구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산이면. 흉기를 흘린 계란을 만났다. 움직이면서 할게, 시작. 그렇지. 못 들어오게 휘둘리기, 공중으로. 공중에서 휘둘리기, 위협. 바로! 휴대폰입니다. 네. 가장 강력하고 좋은 호신용품이 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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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불 꺼주세요. 지금 왜 불 꺼냐면. 밤에. 그렇죠. 밤에 상황이 잘 안 보여요. 오, 갑작스럽게 괴한이 와서 칼을 식별했어요. 날 공격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구조 요청. 네. 뭐냐면. 뛸 건데 그냥 뛰면 안 되고. 살려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람 많은데. 빈 곳. 찔려도 안 찔려도 일단 사람이 많은 곳으로. 근데 사람 많은데 가는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공격당하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아, 알았어요. 일단 생존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건물 안이나. 네. 사람이 많은 곳. 등으로 뛰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움직이면서. 시작. 돌. 돌. 자, 계속. 바로 좋습니다. 딸랑 몸으로 하는 거 뭐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계획은 없던데. 총기 때문에 멋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굿. 좋아요. 하나 동작에 동시에 총 몸통과 팔을 건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 알파벳 X자로 뿌려준다. 네. 앞에 보고. 손으로. 까지 하세요. 하나 동작까지 구분동작으로 해볼게요. 이거. 네. 한 5분 안에 마스터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진짜 인정할게요. 네. 하나 동작에 딱 잡는 것까지. 시작. 하나. 빵.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파벳 X자로 뿌려. 그 다음 뒤로 빠지시고. 조준. 여기까지. 굿. 좋습니다. 잘 해볼게요. 준비 시작. 너무. Give me your money. Hurry up. Hurry up. Give me your car case. Okay. 뒤로 빠지시고. 얘기하세요. 너 죽었어. 너 죽었어. 너무 잘했어요. 이거 순식간에 아주 빠른 시간에 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 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장전까지. 여기 잡고 장전하는 거야. 네. 해볼게요. 준비해. Go. I move. Give me your money. Hurry up. Hurry up. Okay. Okay. Hurry up. Okay. Hurry up. Okay. Hurry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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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끝. 집에 가세요. 잘하시네.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너무 잘했어. 잘하는데요? 아 진짜 잘하시네. 잘하는 거 맞잖아. 우리 1시간. 아직 1분 빠진 1시간 됐네. 제형은 어떠셨어요? 체험하시는 걸 볼 때. 진짜 강하십니다. 진짜. 아 진짜 강해요? 그러니까 보통 때리라고 하시면 안 때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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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몸 움직임을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짧은 시간에 이게 습득력이 되게 빠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까 사실 처음 왔었을 때 분위기 되게 무서웠는데. 지금 편안하네요. 네. 오늘 크라그마가를 배워봤는데. 실제로 몸을 써본 거랑 안 써본 거랑은 되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것도 가드를 잡아도 가드를 배워본 사람이 잡는 거랑 안 배워본 사람이 잡는 거랑 다른 것처럼. 실제로 좀 여성분들이 와서 좀 이렇게 호신술도 좀 이렇게 배워보고 이러면. 실생활에서도 좀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나름 액션배우가 된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재미도 있고.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잘 가르쳐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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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